인물 역사의 아담 사위가 명재상 장인과 거리를 둔 사연 한재상 집에서 집안 혼례를 앞두고 한숨을 내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딸의 혼수로 쓸 돈이 너무 없네. 그 모습을 보고 곁에 있던 대감이 혼수비용을 걱정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대와 비단으로 싸야 할 돈이 얼마면 되겠소. 대감 아내는 남편의 청년결백과 검수함을 잘 아는지라 되도록 기대치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800량은 필요합니다. 대감이 또 물었습니다. 잔치 비용은 얼마나 들겠소. 400량은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으나 대감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알았소. 내가 며칠 후에 장만하리다. 임자는 아무 걱정하지 말구려.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한시름 놓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혼수를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날까지 배와 비단은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어찌 된 일이냐 묻자 대감이 답했습니다. 내가 장사꾼에게 부탁해 놓았는데 일이 틀어진 모양이구려. 그렇다고 내가 정승지위에 있으면서 이런 일로 어찌 장사꾼을 죄줄 수 있겠소. 지금 달리 방법이 없으니 전에 입던 옷을 세탁하고 입혀서 시집 보냅시다. 대감 부인은 부랴부랴 입던 옷을 빨고 깨끗이 수선해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생겼습니다. 잔칫날을 하루 앞두고 대감이 아내에게 400량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장사꾼에게 내가 돈을 청구했는데 따라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구려. 사정이 이러하니 술과 안주를 조금만 준비하는 게 좋겠소. 아내는 별수 없이 남편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귀한 딸 혼예인데 이렇게밖에 못하다니. 대감 부인은 평소 먹는 음식 위주로 상차림을 하면서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승 집안 잔치치고는 아주 소박한 음식이 차려졌고 그래도 그럭저럭 잔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장인의 인색함에 크게 서운해했습니다. 서민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홀례식과 초라한 잔치상에 은근히 실망한 것입니다. 그 사위가 어느 날 아침에 예고 없이 장인을 찾아 뵈었습니다. 마침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서 사위는 내심 괜찮은 주안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사위에게 삽닭과 나막신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네 집에 가서 밥을 먹게. 우리 집에는 자네를 위해 준비한 밥이 없다네. 사위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장인이 이어 말했습니다. 자네 집에는 이미 씌어놓은 밥이 있을 터이니 씌어놓은 밥을 놔두고 준비되지도 않은 밥을 기다릴 필요는 없네. 기대와 다른 대우에 사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위는 처가를 나서며 장인의 인색한 고집에 혀를 내둘렀고 점차 분노를 느끼더니 이내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처가에 가지 않으리라. 그 애는 물론 이듬해에도 사위는 정말 처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결이고 생신이고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뒤 대감이 사위를 불렀습니다. 사위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사돈에게 편지를 보내 사위로 하여금 한 번 집에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위가 마지못해 처가를 찾아오자 대감은 사위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 기니 할 말이 있어 오라 했네. 대감을 원망하는 마음은 딸에게도 가득했기에 냉랭한 분위기가 방 안에 감돌았습니다. 대감은 그런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잠시 나를 따라오게. 대감은 집 뒤편의 깊숙한 정원으로 사위와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담한 집 한 채가 세워져 있었고 가재도구들이 모두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얼핏 훑어보니 방문이며 창문도 말끔한 게 채집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자 대감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날 너를 시집 보낼 때 내 어머니에게 물으니 홀레 비용으로 총 1,200량이 든다고 하더구나. 그 정도 엄청난 돈을 일회성 쓸모없는 비용으로 내버리면서까지 남의 이목을 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해마다 이자를 늘려 이 집을 짓게 하고 또 시골에 논밭을 사두었느니라. 따라서 해마다 상당한 수확을 할 수 있을 터이니 일생 구운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딸과 사위는 예상치 못한 말에 감동하여 한동안 몽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불선함에 대해 용서를 빌었고 대감은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대감은 호동 정홍순입니다. 그는 평소 금검전략을 실천했고 알뜰하기로 만만치 않았던 영조 임금치하에서 호조판서로 10년 동안 재직할 때는 나라 살림을 잘 꾸려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런 정서를 지녔기에 화려한 허래어식보다는 실속을 추구해 딸과 사위의 서운함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한편 1762년 사도세자 장례 때 당시 호조판서 겸 예조판서 정홍순은 장의를 주관하면서 세자의 의복에서부터 미세한 물품까지 한쪽씩 떼내어 따로 보관했습니다. 1777년 주기한 정전은 아버지 사도세자 장례를 어찌 실었는지 확인하고자 당시 예조판서를 불렀는데 이때 정홍순은 그걸 보여 부장품에 소홀함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정전은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 정홍순을 곧 우의정에 제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